어느 누구나 오라 믿는 사람들 보금 들고 욕스런 소식 두루 전하세 모두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믿는 사람들 보금 들고 복스런 소식 두루 전하세 모두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날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 지체 말고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신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믿듯 하나님 하신 언약 그 누구든지 받을 수 있네 언약 백성 생명 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날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라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날 오라 하늘 아버지가 날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의 말씀 들으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날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날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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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